하이젠 R&M 1일차 청약경쟁률 그리고 한투15 오늘 끝난 스펙 청약경쟁률 확인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투15 청약건수 16만5천건 들어왔죠 16만건 정도 예상했는데 4.73입니다 대부분 4주 또는 5주 받을테구요 거의 다 5주인데 뭐 4주 운이 나쁘다 그러면 4주 받는 분도 있을테고 비례경쟁률은 1473이 나왔죠 2.3조더라구요 한주당 300만원 정도 된다 1억 5천만원 청약했을때 17주인데 비례만 균등은 4주에서 5주 구요 뭐 혹시 1억 5만주 청약했을때 34주정도 배정되겠죠 비례로 그러면 비례로는 6만8천원 정도 배정이 되는거고 균등했을때 한 2천5백원 이구요 비례청약한 분들도 2천5백원에서 6백원 정도 돼야지 손익분기점이죠 그냥 한 2천6백원이 손익분기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거 같고 상장은 단독상장이고 26일이구요 다음은 하이젠 R&M 이전의 한투구요 청약건수 50건입니다 최소 청약을 증권신고소를 복붙하지 않은 이상 계속 50주 나오는게 좀 이상하죠 일반 배정 85만주고 청약건수 한 15만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네 어 현재 균등은 2.9주 뭐 425,000건이니까 아마 추첨일 가능성이 높고 한 80% 정도 선에서 균등 배정이 될 듯 보여지고 최종 증거금은 2천억 들어왔습니다 뭐 최종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네 이게 상장일이 6월 27일이고 네 함불일이 2틀이고 모터관련주인데 전기차도 쓰이고 네 어 로봇관련주에 엮이는게 훨씬 좋아보이긴 하죠 유통비율이 얼마 안되요 14.30% 뭐 지금 하계약이 수요일치 때 하계약이 10% 정도 나왔는데 이게 뭐 30% 내지 한 40% 까지 올라가 버린다면 최종 유통비율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전체 물량 중에 한 7.6%가 지금 기간 배정 주식인데 어 네 하계약이 한 3-4% 잡히면은 유통비율은 10% 초반 때까지 줄어들 수가 있고 네 일단 많이 들어올거구요 네 최강권수 50만건 잡으면은 네 균등은 네 85% 네 확률로 네 균등이 배정이 될테고 이게 공모가가 7천원 이다 보니까 한주 받으면 수수료가 있다 그러면 2천원 내고 한주 받는 분들 9천원이 넘어야겠죠 당연히 뭐 9천원 정도는 가볍게 뛰어넘을 거로 보여지고 시가총액은 2160억 정도 나오구요 7천원 기준으로 어 경쟁률은 한 2천 정도 나온다 비례 4천이 나온다 그러면 증거금 6조 정도 들어올거구요 비례한주에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이면은 1억 정액 했을때 어 일곱주 배정이죠 일곱주 배정이면은 7,749 4만9천원 정도 네 배정이 될겁니다 네 5만원 선 배정이다 뭐 주 이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아마 될 것 같구요 5만원 선에서 배정이면은 뭐 함불이 이틀이기 때문에 40%만 오르면 되죠 7,428 네 9천8백원 위에가 되면은 네 익절이다 근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 내는 분들은 그런 부분 감안하셔야 되고 단독상장이고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배정분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되고 어 한톤은 온라인 네 청약수량 1만4천주밖에 안됩니다 어 우대 회원들은 곱하기 4배가 되죠 50% 200% 까지 되니까 온라인은 50% 밖에 청약이 안되고 뭐 irp 계좌가 있으면 내 우대 청약이 가능하니까 혹시 뭐 수수료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뭐 지난달에 알려드렸지만 이번달에 한투가 한 일곱 종목 정도 되죠 수수료만 내는 분들은 14,000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해당 증권사에서 청약한다 그러면은 뭐 irp 계좌 안 쓴다 그러면은 만드는게 만들거나 옮기는게 유리하겠죠 뭐 타사에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묶여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영상에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주 계속 바빠요 네 고맙습니다